밤에 우박이 쏟아줬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본 난리가 났네요 우와 꽃 다 떨어지고 어머나 어머나 꽃 모가지를 다 잘라먹었네 어머 이거는 완전히 난리가 나거렸네 정말 웃음밖에 안나오네 정말 그 집안까지 아보카도도 완전히 다 날라갔네 어떻게 이까지 날라왔지 어머 꽃이 하나도 안 남았네 살면서 이런 일도 겪는군요 어쩐지 밤에 참 소리가 엄청나다 했는데 어허허허허허 사과나무도 지금 아유 불쌍하게 완전히 이파리 다 찌어져 으허헣 어머어머 깻잎 깻잎 난리나버렸대 아우 뜯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오늘 뜯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으어허허허허헣 이런 슬프다 깻잎이 제일 슬프네 자, 봐봐. 이 꽃들도. 오늘의 꽃들도. 와우. 이거 꽃 하나도 없어졌네, 정말. 살면서 이런 것도 생기네요. 처참한 현장입니다. 24년을 여기 살았나?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현관. 발코니 문까지. 칠문에도 완전히. 날라와서 붙어있는 이파리들. 와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오, 오. 크로야.